지금 시작하는 SPEAKER 1 김정환 나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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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예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말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살짝 타고 올라가는데 나쁘진 않았어요. 이것도 점프샷에 애피타이저를 합니다. 아직 메인 요리가 안 나왔어요.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이 점프샷을 스타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다음 요기인데 이게 뭔가요? 이제 흰 공을 쳐서요. 원쿠션, 투쿠션, 쓰리쿠션을 거쳐서 점프샷으로 친 다음에 가운데 중앙을 통과시켜보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자가 있습니까? 바로 위까지죠. 중간. 지금 통과 구간이 정확히 가운데가 61입니다. 통과 구간 가운데가. 예. 높이를 띄우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지만 제가 이 공간에서 저 사이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어려운 부담감 있습니다. 보건이 형, 이게 가능하겠어요? 음, 불가능할 것 같아도. 그래, 본인이 볼 때도. 자, 과연? 바로. 세계 최저의 점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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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돕니다. 오지혁. 와! 옵니다. 자, 돕니다. 오지혁. 와! 옵니다. 와아!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오 마이 갓! 팀 스테이더! 팀 스테이더! 팀 스테이더! 팀 스테이더! 보건이가 어떻게 봤어요? 생각보다 더 잘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세계 최고의 선수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일보 직진의 주인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? 혹시 우리 베놈 프로페셔널과 한번 이렇게 같이 샷 대결 한번 펼쳐보면 어떤 경험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? 저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. 제1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? 이제 꿈의 무대가 될 거 같습니다. 우리 세계 최고의 베놈과 그리고 신동, 보건 양이 함께 할 텐데요. 어떻게 함께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베놈은 이 자리에서 그리고 보건 양은 저쪽에서 공을 각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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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으로 넣겠습니다. 지금 치는 순간 모두가 들어가는데 이 가는 동선이 같기 때문에 부딪치 무조건 그냥 캔슬인 거예요.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신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메노미 와우 자세가 하나 둘 셋 자 지금 눈빛 보십시오. 세계 최강과 최고의 신동 순간적으로 다 넣어요. 3 2 1 고! 짱짱짱 우와 고! 짱짱짱 우와 와아! 이쪽은! 모두 블랙핑크 자, 이제 두번째인데요. 어떤 그림을 저희가 그릴 수 있을까요? 보건야이 먼저